인계는 교수가 하나 남으신다면 지금 신선까지 나갑니다 박진수는 연세가 나갔습니다 자 연세가 나갔습니다 또 연기나 또 연기나 또 연기나 또 연기나 연세가 신진을 파는 뭐 호주님은 왜 그렇다는데 손은 신진을 차앉하게 파는 자 막막하지만 자 호흡도 상대가 적고 돌쇠도 상대가 적고 2판 4판 5판 자 돌쇠와 호흡 자 돌쇠도 상대 전력은 가면 보건대에서 56초 일단 돌쇠와 2결중 상대 전력은 일단 1대5로 돌쇠가 아프고요 자 민속경기만 알지만 이번엔 호흡은 내내기 괜찮다 그렇게 그때 자기 딱 지역에 굴려들여서 돌쇠와 2번째 신고를 찍으려 보통 어 리벤디멘트가 이 복싱은 굉장히 어려운 사실이죠 네 뭐 방투 외에는 뭐 좀 많이 없어요 네 과연 이 호흡은 또는 자기 지역에서 리벤디멘트 신고가 다 보겠습니까 아 아 도시아는 역시 막 어쩌든가 반반하는 데 같아 자 무형문화재 지원이라고 좀 크게 쓰여있죠 이게 이제 저희가 어 태권도 내 기타 종종 저희 민속수 육경이 되어있는 9개 종목이 문화재청에 무형문화대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이걸 의룡국민들이 오늘 어 저희가 어 결제 선언을 좀 받으면 함께 해주시고요 의룡군에서 시작을 했으니까 의룡국민들이 앞장서서 무형문화재가 지정될 수 있도록 우리 의룡국민 여러분 관광객 여러분이 이 앞장서 주신다고 동의하시는 동의의 박수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이 멋진 경기를 우선들한테 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2문이 맞지 않았습니다 돌새와 꼬범의 한판 승부 우선새 상대 전력은 일단 돌새가 1대1으로 앞서고 있고요 자 오늘은 리치리치 페스티벌의 의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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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일단은 자기 안방에서 돌새를 불러들여서 전기를 진행 한달 대결 112 은 222 리펜 디게撤석 갑옹 자 이 오늘 세상 이 경을 다가서 박수교 주의사고 다 부르노네 그쪽으로 박수앞 유의사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리펜 디게撤석 진짜 어려우십니까 한 번 3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